상상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카우트로 오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컵스카우트! 오늘은 영양 듬뿍 맛있는 요리를 하는 셰프로 변신! 내일은 원암한 세상을 향해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가 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슈퍼맨이 되어줄게! 아픈 사람을 위한 의사가 되어볼까? 어떤가!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모든 게 가능하지! 우리와 함께라면 상상이 현실로 펼쳐질 거야! 한국스카우트연맹 컵스카우트!